오늘의 영상 포인트 배근! 생방! 군번! 를 한다. 하지마! 하지마! 야! 같은 초지잖아! 우리 같은 초지잖아! 매 순간순간이 위기지만 잘 헤쳐나간다. 그럼 즐겁! 힝! 배근 줄 알았지? 서울의 버그드머시야! 배근! 생방! 군번! 근데 파란모 나와가지고 조금 파란모 좀 해보고 싶은데 매칭이 안 잡히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1인 스쿼드. 픽이 안 잡혀, 진짜 픽이. 1초만에 잡히네. 천천히 내린 다음에 민들레 하다가 자기장 잡히는 거 보고 사냥 메타로 갈 겁니다. 만약 자기장이 이렇게 잡힌다. 여기 이 산 언저리에 붙어있을 거야. 전설의 사냥 메타. 저번에 이걸로 치킨 먹었잖아, 내가. 일단은 민들레로 가운데로 천천히 나갑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로 간다. 딱 내가 어? 갈만한 집 한 채 딱 있네 여기. 할로! 어우 나왔다! 구탄! 공설의 구탄총. 야, 맞다. 그런 거 있더라. 어이가 없어가지고. 댓글에 아니, 니는 존버 하든 말든 명색의 배그 파트너면서 무슨 하프 그립을 권총에다 끼우려고 하고 있냐. 이런 댓글이 있어. 야! 니는 명색의 학생이면서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랑 똑같습니다. 저도 배그는 하지만 배그에서 총을 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야,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 내가. 아, 사냥 메타를 해야 되는데 바퀴벌레 메타를 하고 앉았네. 여기 나의 스위트 홈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개꿀명당. 누가 올 거냐고 이 자리에. 선생님 명색이 배그 파트너가 총 쏴본 적 없다는 걸 그리 당당히 말하십니까? 배그 파트너라고 다 총 잘 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 쏘는데도 못 쏘는 거면 그거는 조금 이제 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애. 나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학생으로 치면은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야, 자기장 찰떡이다. 자기장 이거면은 앞에 있는 집 정도는 봐도 될 것 같거든? 근데 저기서 왜 이렇게 소리가 나냐? 그래도? 야, 찌쭈라면 질러봐야지. 엄지 그립은 깰 수가 없네. 왔다 왔다. 컴퓨터인가? 이, 이 집에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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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독서실. 소리 분명히 들었거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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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팔이잖아, 저거 맞지? 컴퓨터지? 맞지? 컴퓨터다. 어? 야, 근데 바로 왼쪽에서 소리가 나. 괜히 얘 잡으러 갔다가 나 조져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잡아. 어디였어? 아, 나 컴퓨터한테 쫄고 이러는 사람 아닌데. 헬로우, 모더팜. 노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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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옵. 그렇지? 아, 근데 컴퓨터 들어가지. 씨, 뭐. 파밍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오래 있냐? 오우. 어? 발소리 났어, 발소리. 진짜. 개큰 발소리 났어, 개큰 발소리. 어떡하지? 아, 이거 인생 망했네. 이게 바퀴벌레처럼 처밖에 있을걸. 저기 있다. 아, 그 와중에 장장 방했네. 근데 쟤도 컴퓨터였던 것 같아. 오, 대퀵. 컴퓨터 믿고 있었다고? 앵글은 안 되잖아, 그쵸? 알아요,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오메! 너무 가까운데요? 발소리 또 났어. 사람이다. 아, 팀이 있는 것 같은데? 조졌다. 인생. 조졌다, 인생 망했다. 일단 올라가. 쟤들 갈 때까지. 아, 자꾸 붙잖아. 이게 뭐야? 어디에서 쏘는 거니? 어, 혹시 다른 팀인가? 어, 다른 팀인가 보다. 아, 자기장 오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아직은 버팀만 할 것 같아. 아직은 전기 찌짐이 정도? 가나? 가나? 간다, 간다, 간다. 가! 꺼져! 꺼져! 그치? 자기장 아프지. 아메, 아메, 아메. 진짜 아프네? 아, 진짜 아픈데요? 누워! 아, 체력팀 하나도 없어. 가다가 분대 하나라도 어떻게 발견... 봤어? 이거 나만 본 거 아니지, 방금? 아, 씨. 와, 나 봤다, 새끼.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떡해. 접근해가지고 죽여버려야지. 아, 자기장 오는데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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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방, 금방 죽는데 이러다가... 쯔아! 맞아, 맞아. 다 박았어, 다 박았어. 다 박았어. 하지마, 하지마! 야, 같은 처지잖아! 우리 같은 처지잖아! 야, 하지마, 하지마! 진짜! 하지마! 안 했다! 나 여기, 여기 타 죽을지도 몰라! 야! 차! 야! 야, 개뜨거워, 개뜨거워. 야, 진짜 벌복까지 다 녹았어, 어떡해! 엥! 공포 게임 하기 싫어가지고 배극이었는데 왜 배극에서도 공포 게임을 하고 있냐고, 내가! 내가! 공포 게임을 내가 여기서도 하고 있냐고! 어, 들어왔네? 언제 들어왔대? 대박. 바이바이! 와, 자기장 봐. 왜 이렇게 위쪽을 좋아하냐? 왜 이렇게 위쪽으로만 가냐, 자기장이. 설마 아까 그 근육질 형님 또 만나나? 야, 얘 왜 이렇게 떨어! 꽉 찢찢, 왜 이렇게 떨어! 와, 또 위쪽으로 잡혔어, 그 와중에! 어, 어? 누가 나 쏘는데? 앗! 가자, 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북캠! 북캠 말고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음? 어, 실화야? 북캠에 아무도 없음! 진짜 아무도 없음! 아, 씨. 야, 이러면은 북캠 모은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은 빨리, 권총만 빨리 취하고 수풀로 들어갑시다. 전파 방해 배낭. 이거는 정보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와, 야, 북캠 이 넓은 데를 지금 나 혼자 털고 있다고? 그 와중에 권총만 찾아다는데 권총 안 나오는 거 실화야? 송기! 야, 이거, 이거, 이거 파밍! 와, 으뜸이다. 지금 불템은 다 갖춰졌는데 권총이 안 나오는 게 말이야! 자, 이거라도 먹고 있겠습니다. 마니를 위해서. 호먹에 죽으면 그건 좀 그러잖아. 좀 곤란하죠, 여러분들도? 아, 어디지? 살짝 연구실 같은 곳인데? 여긴가? 여기! 여기다! 찾았다! 사람 절대 안 오거든요? 절대 안 오는 데다가 이 뒤로 길도 없어. 그래서 그냥 여기서 앉아가지고 문 노리고 있으면 됨. 북캠 자기장 여기로만 잡히면은 죽을 일 절대 없음. 잠시 후 빠이빠이! 아이, 미친! 안 되겠다. 이번 판에 이번 판은 그냥 앵무새 들고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위층에서 나던 총소리 다 없어졌긴 해거든? 근데 아마 빠지는 않았을 거야, 그치? 차라리 아예 이쪽으로 나가서 크게 돌아나가는 게 나을지도? 아, 나 진짜 궁금해. 궁금한 거 있어요, 님들. 님들 이 방송 왜 봐요? 아니, 내가 뭐 남들처럼 총 잘 쏘는 방법 아니면 뭐 시원하게 적들 싸갈겨가지고 1등하는 방송 이런 것도 아닌데 왜 봄? 변태들이야? 결국 님들도 이 최후를 알고 있잖아. 탐스럽게 익은 키위가 머리 터져서 죽는 그 비참한 꼴이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님들도. 끝말! 와와와와와와와와! 아, 씨. 이거 뭔지야? 여기 여기. 하나 보이나? 어디야? 재밌다. 이건 사람인가? 지금 컴퓨터 둘이 싸우는 거냐, 혹시? 이야! 자강이가 지천이다. 하고. 어? 아, 씨. 어? 어? 렛을 수 없어서 그럼. 아, 렛을 수 없지. 봐준다. 총알 아까우니까. 그만해! 방송 보고 있지! 그만해! 그만해! 나이 보고 있다면 이 방으로 들어와줘! 왜? 사랑해! 사랑해! 고스폰! 나가 이제! 돈을 위해서? 아, 씨. 아, 이거 자기장 끝까지 안 붙는 거 봐. 혐오스럽네. 어떻게 하냐, 이거? 끼워야 돼! 아, 근데 오늘 왜 왜 자기장이 안 좋지? 나 원래 생방 때는 자기장은 꽤나 괜찮은 편이거든요? 아니야! 와, 봐! 진짜 끄트머리야! 끄트머리를 준다니까? 남아있는 거 다 사람 같거든? 4대4. 거기에 이제 끼어 있는 왓츠쭈아나. 우워! 일단 어떤 상황인지 팀쨈 직관하러 갑시다. 나 근데... 기어다니는 소리 다 쓰리겠다. 요것째 안 쏘니 니들? 어며며며며며며며메 오 와중에 자기장 또 안 붙었어. 아아앙! 아아앙! 잠깐만요. 마지막 킬 났거든? 4명 남아있는 거면 진짜 살짝 곤란하긴 해요. 게다가 앞에 있는 놈들이 이겼어 왜? 왜 니들 이겨? 왜? 왜? 아... 이거 넘어가면 바로 보일 것 같은데? 니들 지금 자기장 들어가 있니? 한자리만 줘라. 오 아니다 아니다 싸운다 싸운다 4명 아닌가봐 그지? 먹고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정정전에 먹습니다 싸운다 싸운다 아 저기있네 와 너희들 아직 많이 남았구나 그렇지 그렇지 쟤 잡으면은 게임 셋 와 이게 안맞아? 셋 뿅 어 이걸 숨겨? 둘이 있지 하나 둘 셋 빠듯 죽어 와 짧아 야 자기장 지금 괜찮아 나갈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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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나간다 나가 점프 안맞아 와봐봐봐 안죽지 자기장 들어왔거든요 귀여운다 귀여운다 안녕하세요 아 붙지마 이 재수없는 아우 재수없어 아 씨 하지마 하지마 기내긴 하지 수류탄이 제주도선 잠자 죽어 죽어 그렇지 피 1이지 피 1이지 피 1이지 목표를 부착했다 피 1이지 어 잠깐만 어 총알 총알 매너요 매너요 어 아 아 열받지 열 좀 받을거야 뚱 뚱뚱 뚱뚱 차차 향수 뿌리고 차차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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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찰칵! 빵! 공기팡이지롱! 총알은 없었지롱! 어! 자! 자! 에! 젓꼭지! 아, 쉿!